HD 현대그룹의 중간지주사 HD 한국조선해양에 올해 1조 원 영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조 원 육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불안기 저가 수주 물량들 대부분 털어내면서 슈퍼사이클 기대감 점차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일보 고영욱 기자와 알아봅니다. 고 기자 현대중공업 미포 3호 이렇게 3곳이 한국조선해양의 조선 3사 자회사죠? 네 맞습니다. 1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되고 있어요? 1분기 실적 한국조선해양의 1분기 실적은 매출 5조 5,6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1,4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업도크는 벌써 2020년 이후 성과가 높아진 상황에서 수주했던 값비싼 물량으로 채워지고 있고요. 지난해 적자를 탈출한 뒤에 본격적인 이익 구간에 접어든 겁니다. 2022년에 일찌감치 흑자 전환에 성공한 현대 3호는 물론이고 지금 HD 현대중공업도 1분기 매출 약 3조 8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500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5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실적입니다. HD 현대 미포조선만 지금 적자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저가 수주 물량이 아직 남아 있어서입니다. 하반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3, 4를 합친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은 올해 연간 9,150억 원 1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 미포조선 주가가 오늘 제일 잘 나간다는 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신규 수주 소식도 요즘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들어서 벌써 지금까지 연간 수주 목표액 135억 달러에 98억 달러.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73%를 달성했고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13조 3,500억 원입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주들도 암모니아 운반선 등의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 1분기 전 세계 친환경 선박 발주 물량 100%를 우리 조선사들이, K조선이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배를 잘 만드는 곳이 바로 우리 K조선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미 지난해 3년치 일감을 조선사들이 쌓아놓고 있어서 지금 수익성이 높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값은 계속 오르고 선주들은 배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주문을 해야겠다 해서 앞다퉈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신조선가 지수 배값은 지난 2008년에 기록했던 최고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에 지금 3천억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예상보다 빠른 수주 속도에 HD 한국조선 해양이 올해 수주 목표를 상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려왔던 건 페루 군함 수주 소식이던데 이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했다시피 현대중공업은 과거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사업에서 기밀 유출 사건으로 국방 수주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수출만이 살 길이 된 상황에 놓였는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중남미 페루에서 군함 4척을 수주했습니다. 규모는 중남미 방산 수주 최대 규모인 6,400억 원입니다. 향후 앞으로 10척의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돼서 추가 수주도 가능해 보입니다. 참고로 KDDX 사업의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 입찰이 오는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데요. 총 사업비 7조 8천억 원 규모고요. 현대중공업은 입찰 자격 제한을 피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돈 잘 벌 때 미래 먹거리 사업도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침 또 준비되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에 신사업으로 유럽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경제개발 기구들과 손을 잡고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부유식 해상구조물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미 비슷한 해양 플랜트 제작 경험을 갖고 있는 데다가 또 조선소 설비를 활용해서 곧바로 대형 구조물을 제작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회사 HD 현대 일렉트릭이 지난 2022년 12월 미국의 제네럴 일렉트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뵙고 지금 풍력 터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향후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산업일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